자 이 문제는 여사건으로 푸는 것 같아 보니까 3,6,9가 들어가면 박수를 친데 그런데 200가지 중 박수를 치는 횟수를 구하라는데 박수를 안쳐도 되는 숫자를 세서 200에서 빼주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어떻게 알아보냐면 1의 자릿수는 뭐 0에서 아니 1에서 9까지 9개가 있잖아요 현재 9개 그 9개에 3,6,9가 들어가지 않으면 박수를 안쳐도 되거든 그래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숫자는 3,6,9를 제외한 0,1,2,4,5,7,8 이렇게 7개의 숫자만 사용할 수가 있어 그런데 2의 자리에는 박수를 안쳐도 되는 숫자는 6개인 거지 6개가 있어 그래서 이 9개에서 이따가 6개를 뺄 거고 박수를 안칠 수 있는 숫자만 볼 거야 지금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는 10의 자리는 10부터 99까지 있지 그렇지 그럼 이 90개의 숫자에서 박수를 안쳐도 되는 숫자는 여기 있는 이 숫자들만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10의 자리 숫자거든 그러니까 몇 가지겠어 10의 자리에는 0이 올 수 없으니까 여기는 6가지 방법이 있고 여기는 7가지 방법이 있지 그래서 6 곱하기 7이 돼서 42개를 또 찾았어 자 그 다음에 이제 100의 자리로 갈 건데 100에서 200까지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1로 시작하는 수면서 박수를 안쳐도 되는 숫자는 당연히 여기 있는 걸 아무거나 사용해도 되잖아 그러면 7파이 2니까 49개가 되겠지 그리고 끝에 있는 200 또 박수를 안쳐도 돼 한 개 더 있어 그럼 지금 박수를 안쳐도 되는 숫자는 1의 자리 중 6개 10의 자리 중 42개 그 다음에 1로 시작하는 100의 자리 수 49개 그리고 200까지 한 개 더 있어 이런 식으로 중복순열을 약간 써서 세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더 해보면 48 여기까지 하면 50개가 더해져서 여기 적혀있는 98개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200에서 98개는 박수를 안쳐도 되기 때문에 정답은 102개가 나오게 돼 네 이렇게 하면 50개가 더해져서